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뭘 해야 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파우치인데 되게 쬐끄맣죠? 든 게 별로 없어요. 이거는 눈썹 그리는 거. 아이라이너 갈색. 또 아이라이너 감은색. 립밤이랑 립글로즈랑 틴트 하나씩.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 바른 입술.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. 응? 왜 그래, 얌얌아. 이렇게 딱 간단하게 들고 다녀요. 얌얌이를 이 지경으로 지금. 이게 무슨 입이죠, 이게? 얌얌아 신나요. 얌얌아. 얌얌아. 바나나 먹어. 얌얌이 좀 줘도 돼. 얌얌이 좀 줘도 돼. 얌얌이 좀 줘도 돼. 얌얌이 좀 줘도 돼. 얌얌이, 미용. 얌얌이, 미용. 맡기고 뭐 먹으러 가까? 언니 뭐 먹고 싶어? 응? 다 좋아? 뭘 먹지?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도 될까요? 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.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데요? 이런. 이런. 이 노래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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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거의. 아, 말해봐. 나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. 수록곡 중에 진짜 좋아하는 곡. 아. 이거 서두르지 마. 어. 서두르지 마. 서두르지 마. We got a lot of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. 아무런 걱정하지 마. 양복은 let's take our time. 이 밤은 생각보다 길어. we got a lot of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. we got a lot of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.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연내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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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엄청 꼬여서. 날이 없겠구나. 제가 빗질을 했는데도. 되게 엄청 좋아서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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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굴을 세 개 하려니까 풀고. 잘부터 틀려요. 생이. 생이. 안녕. 안녕. 대빈. 어, 뭐 먹을지 엄청 고민하다가. 온 곳은? 바로 닭갈비고. 맛있겠다. 너무 무서워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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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난 쌀이 너무 먹고 싶었어 샐러 치킨이랑 현미밥 현미밥에 귀리 같은 거 있잖아, 콩 이런 거. 이거만 먹다 보면 쌀밥이 엄청나요. 맛있다. 닭갈비 한 번 먹어봅지. 닭갈비 진짜 못 많이네.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다. 닭갈비 카운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먹어요. 이거 먹고 뭐하지? 카페. 카페. 밥 먹으면 커피를 먹어야지. 우리 신발 구경하다. 안녕하세요. 예쁘다. 비슷한 거 있지 않아? 어. 항상 보는 눈은 똑같아. 비슷한 것만 보게 돼. 이 눈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비슷한 거 같아요. 밥을 먹고 원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양념이 미용하는데 다시 가고 있어요. 어떻게 하고 나올지 나 너무 궁금해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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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zu. Rativer. 구멍û나임. 내려줄까? 내려줄까? 오오. 점프잖아.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서 몰려들었어 또 본다 나한테 돌려오는 너 내가 좋구나? 아! 얀념이 미용 끝났어 선생님 너무 예쁘게 잘라주셨다 아 진짜 예쁘다 얀념이 아까 그 얀념이 맞아? 얀념아? 얀념이 손 손 엄마 손 줄기 싫어 줄기 싫어 안줘도 돼 300m 몸 회전입니다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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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